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10일 연중 제14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로네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한 땅, 마물의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로네에게서 묘지로 사 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사학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에게 적기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 이어 요셉의 형제들도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일세.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요셉은 백십 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은 에프라엠에게서 삼대를 보았다. 문하세의 아들, 마키르의 아들들도 태어나 요셉 무릎에 안겼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일렀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구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일 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스도님 참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강의를 끝마치고 나면 스스로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용은 어떠하였는지 강의에 참여한 이들의 반응은 좋았는지 반성하는데 그 평가는 언제나 박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채우지 못한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셨다고 믿으며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또한 사소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대단하게 받아들여 주신 신자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반성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강의를 준비하였는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의 이야기로 다가갔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옳은 일에 나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행하려는 노력들이 부끄럽고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할지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오지랖이 넓은 것 같고 어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숨고 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의 두려움을 어색함을 창피함을 그리고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으로 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사랑과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바람과 희망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아이들과 공원에 다녀왔어요. 햇살이 좋고 바람도 살랑이었지만 한낮은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고기 밥도 주고 천둥오리 밥도 주면서 즐거운 한대를 보내고 왔는데 이 공원을 가기까지는 저희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한 4, 50분을 걸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만보 걷기를 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웬일로 따라 나서겠다고 오늘 엄마가 운동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는 아침에 이미 하루 걷기를 다 충당했거든요. 근데도 아이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또 길을 나섰죠. 그때 저한테는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까지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오는 길에 각종 문제집과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뜩 한 가방 배낭 한가득 샀는데 그 짐을 제가 짊어주고 왔어요. 사실 아이가 부탁한 건 아닌데 그걸 매주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힘든데 집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가 등에 메고 왔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고생 안 시키고 싶고 어려운 가시밭기름 피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느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엄청난 은총 속에서 얼마나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실까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부모가 되어 보니 하느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했을 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듯이 하느님께서도 나를 안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해주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금처 공원에서 개천에서 작은 뱀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그리고 너무 순간적이어서 못 찍었잖아요. 신기하게 저희 집에서는 한참 떨어진 이 공원이지만 여기서도 아이와 함께 작은 또 뱀을 발견했습니다. 한 청소년 정도 되는 뱀 같아요. 하면 담았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찍히고 있는 건가? 아, 저기 있다. 팥지, 서유라. 네. 남짱 하언네. 어머, 이거 공원에도 뱀이 있을 줄이야. reh의 하얀다. 그거 go. 여름. 아니, 여름. 세대이야. 여름. Software. 선택을 같이. 하면 sis. 섹자. 서유라. 수국에. 이러고, trusted.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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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릉.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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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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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멍으로 들어간 거야? 네. 이리 와, 네. 베름 땅굴이 있나? 사라졌다. 사라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